4. 여울 속에 흐린 그림자 5. 전화를 걸고 앞모습을 도연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영은은 마지막 숫자를 돌리면서 도연의 차에서 등이 보이도록 돌아섰다. 보라색 털 장갑 안에서 열 손가락이 다 견딜 수 없이 시린 느낌이었다. 5. 전화 앞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앉아 있었던 듯이 베리의 한마디를 다 울기도 전에 6. 여보세요? 하는 도전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6. 들고 있던 메모를 코트 주머니에 구겨 넣으면서 영은이 7. 실례지만 거기 송선숙 씨라고 계신가요? 좀 바꿔주시겠어요? 했다. 7. 난데요? 누구시죠? 영은이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서 확실히 하기 위해 묻는 냄새가 났다. 8. 박영은이라고 해요. 전화해달라는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9. 본인이세요? 9. 본인이에요. 여자는 전화선 저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10. 본인더러 직접 전화하라 그러세요. 본인하고 얘기하겠어요. 10. 했다. 본인인데요? 여자는 또 말이 없었다. 본인이에요, 내가. 10. 그럼 한중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그게 사실이었군요. 난 믿질 않았었는데. 영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알 수가 없었다. 10. 송수하기를 반대쪽 귀로 옮겨 붙이는데 여자의 울부짖는 아우성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10. 이 형편없는 인간들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결혼을 해? 11. 난 어떻게 하고 우리 준섭이는 어떻게 하고 당신들이 결혼을 해? 11. 당신은 여자 아니야? 자식 안 낳을 거야? 11. 여보세요? 12. 결혼? 그 결혼 어디 제대로 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12. 누구는 손발 묶어놓고 가만 앉아 있을 줄 알아?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13. 왜 이래? 이것들이 정말? 13. 난 조금 전에 처음 알았어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14. 여자의 아우성이 무엇 때문인가를 느낀 영은이 여자의 아우성 틈을 비짓고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14. 처음이라고요? 14. 방금 전에 들었어요. 15. 누구한테요? 15. 댁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15. 준섭 아빠한테선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16.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다는 건 장난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6.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태어내요? 16.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리빠져 있다고 하는 쪽이 옳았다. 17.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닌지조차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였다. 17. 머리 전체가 얼얼한 느낌이었다. 17. 날 좀 만나지 않겠어요? 17.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꿈이나 망상으로 생각될 것 같았다. 18. 원하는 바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18. 여자도 애써 격영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어투였다. 18. 한종 씨 회사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8. 여자는 25분쯤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19. 영은은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 박스를 나서 도연의 차 있는 곳으로 걸었다. 19. 도연이 운전대에 앉은 채 옆자리 문을 열어주었다. 19. 통화했어요. 19. 도연은 대꾸 없이 기어를 넣었다. 20. 회장님 회사 지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20. 오빤 들어가세요. 20. 내가 입회하면 안 되니? 21. 좋은 얘기도 아닌데요 뭐. 21. 기획 조정실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끝나거든 전화해. 21.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고. 21. 알았어요. 21. 회사 빌딩 지하에 들어서면서 영은은 다시 그를 찾았으나 그는 아직도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였다. 21. 구석에서 칸막이 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은은 종업원에게 자기를 찾는 여자를 안내해 줄 것을 부탁했다. 21. 25분에서 10분이 이미 흐르고 15분이 남아있었다. 21. 음악이 다섯 곡쯤 흐르면 15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은은 코트에 목 단추를 풀었다. 21. 음악은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지게 닥터 지바고와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 연결되고 그 뒤에 러브스토리가 줄다라 나오고 하는 식이었다. 22. 플라스틱을 깎아 묘하게 나무 열매 흉내를 낸 칸막이 발 안에서 영은은 가봉을 마치는 대로 마사지를 하러 미장원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문득 기억해냈다. 23. 정회장의 양녀라는 타이틀은 대체로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것보다 더 극진한 대우를 받게 했다. 24. 그녀의 마사지는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심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최고참이 맡아주고 있었다. 25. 5시부터 최고참 선생은 베드와 자신의 조수를 비워놓고 영은을 기다릴 것이다. 25. 영은은 몸을 일으켜 카운터로 움직여서 미장원에 사정이 생겨 못 간다는 전화를 넣었다. 26. 흘러간 영화음악이 에덴의 동쪽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발이 들쳐지면서 27. 손님 오셨습니다. 27. 웨이터가 얼굴을 들이밀었고 서너 살쯤에 사내아이가 뒤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아 끌면서 들어섰다. 27. 아줌마 안녕? 28. 사내아이는 벌쭉 웃으며 그렇게 영은에게 아는 척을 했다. 29. 영은은 그때 그 아이의 인사에 대해 자신이 어떤 얼굴을 했었는지 기억에 자신이 없다. 29. 준섭이 의젓하게 하고 있는다고 약속했지? 29. 약속했죠. 30. 그럼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야? 30. 알았죠. 30. 그런 말은 나쁜 거라고 했잖아. 31. 알았죠. 알았다고. 31. 여자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었고 동실동실한 몸매였다. 31. 예쁘다고도 밉다고도 할 수 없는 중간쯤의 용모에 뒤로 빗어 한 가닥으로 묶은 머리칼이 엉칫게까지 내려와 있었다. 32. 이마가 좁고 눈썹은 면도로 밀어붙였는지 털은 거의 없이 연필로 활처럼 둥글게 흰 곡선을 정성스럽게 그려놓고 있었다. 32. 그러고 보니까 눈도 손을 댄 것 같았다. 33. 논자이가 움푹 꺼져들어간 얇은 호커풀이었다. 34. 코도 평범했고 입술은 아이처럼 작고 도도록 했다. 34. 아까 전화해서는 미안했어요. 35. 너무 침착해서 얘 아빠 말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는 거라고 느껴졌었어요. 35. 그 사람이 그러던가요? 내가 다 안다고? 35. 초라한 소린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이 구질구질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36. 아무리 붙잡고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는데야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36. 미스박한테 알려서 뒤집어 놓겠다고 했더니 벌써 미스박도 옛날부터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37.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전화가 너무 태연해서 사실인가 했었어요. 37. 몇 살이에요? 37. 여자는 영은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아 있는 것을 보고 38. 이제 한 달 있으면 만세 살 돼요. 38. 했다. 난 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꼭 자세히 알고 싶은 건 아니지만 38. 우습게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똑같이, 댁도 나도 우리가 서로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38. 여자의 눈이 쓴벅거렸다. 눈물을 참으려는 시도 같았다. 38.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똑같은 피해자예요. 그 사람 언제 만났어요? 38. 우리 직장 동료였어요. 회사 사람들 모르게. 그러면서 지나는 동안 수술을 네 번이나 하고. 다섯 번째가 얘예요. 이 아빠는 얘도 수술하라고. 38. 아직 결혼할 형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난 낫았어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고 몸도 몸이지만 39. 만약 이 남자가 딴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를 붙잡으려면 아이로라도 발목을 붙잡아 매누하겠구나 싶어서 39. 생각해 보세요. 그 몸으로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39. 여자는 정직한 편이었다. 애기를 낳고도 사이는 계속됐나요? 39. 여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40. 나쁜놈이에요. 8개월까지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울렀다가 달랬다가 아이를 때라고 난리를 치더니 40. 내가 죽어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발을 뚝 끊었어요. 40. 그러고는 병원비 한 푼, 애 우유값 한 푼 안 보내고 지금까지 코빼기 한 푼 안 보이고 전화는 따돌리고 지 자식이 지금 4살인데 말이에요. 40. 어느 틈에 칸막이를 빠져나갔었는지 아이가 호를 뛰는 발소리와 웨이터들이 아이를 데리고 노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41.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41. 자신이 그것을 걱정한다는 게 우스운 느낌이면서도 영은은 그렇게 물었다. 42. 친정에서 밥은 먹게 해줘요. 42. 친정에선 가만히 계세요? 43. 왜 가만히 있겠어요? 44. 엄마랑 동생들이랑 철창에 잡아넣는다고 난리법석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영일이 망가뜨려지는 거니까 참아달라고 이해하겠어요? 45. 영은은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다. 45. 결혼하기로 돼 있다는 거 불과 며칠 전에 알았어요. 회사에 같이 있던 친구가 집에 와서. 친구는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회사 그만뒀는데 우연히 어디서 들었다고. 46. 영은은 또 그저 끄덕였다. 46. 그날 회사 앞으로 나와 붙잡았는데 미스 박도 다 알고 하는 결혼이니까 방해해봤자라고. 47. 난 몰랐어요. 47. 그런가 싶어서 친구한테 의논을 했더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48. 친구는 회장님 그늘에 있는 여자가 뭐가 답답하고 아쉬워 애가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고요. 48. 일단 연락해서 만나보라고. 나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8.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미스 박을 만나보고도 결혼식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날 결혼식장 두고보자 하고서. 49.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이상한 여유였다. 50. 자신이 처한 어처구니없는 입장이 우스꽝스러운 느낌이었다. 50. 자기 자식이 서울 한기퉁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 자식을 낳은 여자가 이렇게 동실동실 살아있는데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자신과 만나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일을 사기 위해 여섯 씨의 모습을 나타내기로 한 그도 우스꽝스러운 인간이었다. 51. 여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은 진행되었을 것이고 여자의 말처럼 여자가 강행한다면 결혼식장은 난장판, 만신장이 될 것이다. 52. 그것보다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53.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남자에게 당한 사기에 분노하기보다 그날 당해야 할 망신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다행함과 안도의 비중이 우선 크다는 사실이 영혼은 또 우스웠다. 54. 아무리 큰 불행 속에서도 작은 다행이라도 찾아내어 자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삶을 계속해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55. 절망의 맨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55. 그래, 이 이상 더 지독한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 56. 이건 절망의 끝이야. 더 이상 깊은 절망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람. 57. 더 깊은 절망은 없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58. 절망감을 이기려면 위안의 바람을 넣어 보풀리는 쪽이 좋다. 58. 그래, 얼마나 다행이야. 58. 결혼식장에서 이 여자가 울고 불고, 남자 멱살 잡아 끌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정회장이 망신당하고, 결혼식은 깨지고, 소문은 날개를 달고 헐헐 날테고, 그보다는 얼마나 다행이야. 59. 불운이 행운으로 뒤바뀐 영은은 주제 넘게도 그 여자를 동정하고 싶은 기분으로까지 되어가고 있었다. 59. 임신 중절 수술을 네 번이나 받고 남자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낳지 말라는 아이를 낳아서 3년이나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 60. 제 자식에게 우유 한 통도 보내지 않을 만큼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남자에게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서 자신에게 붙잡아 매두려고 하는 걸까. 60. 그녀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천번, 만번 나았다. 61. 중절 수술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한 침대에 누워본 적조차도 없다. 62. 처음부터 불붙듯 시작된 사랑도 아니고, 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만큼의 열렬한 집착과 갈증도 없다. 63. 그저 조금씩 정답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장차 가장 가까운 접촉을 하게 되기로 결정되어진 상대에 대한 어색하지 않은 친밀감과 자연스러운 구속감 정도였다. 63. 영은은 팔목시계를 보았다. 5시 반이었다. 30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리로 내려올 거예요. 64. 날 만났다고 하세요. 여자의 충혈된 눈이 일어서는 영은을 지켜보았다. 64. 내가 와 있는 줄 알면 안 내려올걸요? 64. 아니에요. 날 만나러 내려오기로 돼 있으니까 내려올 거예요. 붙잡고 얘기를 하세요. 64. 둘 문제는 둘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64. 우리 어떻게 되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핏발선 눈에 날이 섰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안 하게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는 카운터에 미스현이 데리고 앉아 오렌지 주스를 먹이고 있었다. 계산을 하면서 영은은 새로운 기분으로 아이를 보았다. 약혼자와 닮아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엄마 친구 어디가? 아이가 주스잔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맑은 눈으로 영은에게 물었다. 음, 엄마 친구는 바빠서. 자신도 모르게 영은은 조금 웃으면서 대꾸하고 지용 씨 내려오면 저쪽으로 안내해 줘요. 학원은 뛰듯이 출입문을 밀치고 나섰다. 현관에서 기획조정실로 도연을 찾아놓고 현관 수위 아저씨들과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았다. 영은의 파원 문제를 놓고 정회장 부인과 도연은 의견이 틀렸고 모자의 감정은 순간순간 악화되었었다. 영은과 자기 어머니를 앉혀놓고 도연이 정회장에게 전화로 파원 허락을 받아냈던 순간이 모자 감정 악화의 정점이었다. 게다가 그 정점에 도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을 했었다. 영은을 데리고 유럽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그저 여행을 좀 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쟨, 지금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쟨 아직 한 번도 외국여행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미니는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설치고 다니는데 영은이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아버지가 계신데 왜 네가 아버지 채치고 뛰려드니? 여행을 떠나보내도 아버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넌 너 할 일이나 해. 둘이서만 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니 데리고 셋이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미니도 너도 공부하는 애들이야. 하나의 기분 전환 시키자고 네 둘이 다 공부 집어치우고 그 시중을 들어야겠니? 그 이튿날 도연은 출국해버렸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도연의 눈길이 잠깐 동안 영은에게 머물렀었다. 편지하마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그 후 영은은 그로부터 단 한 장의 편지도 카드조차도 받지 못했다. 뒤에서 올리는 크랙션이 영은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과점 앞을 지나치면서 뭉클뭉클 치밀어오르는 구역질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그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는다. 괴물들이 살고 있는 소굴이긴 하지만 정회장이 며칠 더 있어보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파토를 내기로 이미 결심이 섰으면서도 그녀는 내키는 대로 밖에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아직은 없었다. 아니, 그것은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선천적인 무능 때문인지도 모른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유일한 친구는 아직도 울산에서 투병 중이고 여자의 시간 메꾸기라야 기껏해서 쇼핑이 아니면 영화 구경 정도인데 그런 걸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자는가. 어디 가서 물이나 바라봤으면 크랙션이 계속 울었다. 어지간히 안달스러운 운전사로군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는데 뒷창 유리 안에 희죽이 웃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까닭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영은은 걸음을 멈춘다. 차도 멈춰섰다. 뒷창 유리가 스르르 내려갔다. 시어머니는 열린 차 유리 밖으로 통통한 손을 내놓고 탈하는 시늉으로 흔들며 또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이 영은을 긴장시켰다. 며칠 내내 그 차가운 얼굴이 어느새 그녀를 길들여놓고 있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이 노인네가 왜 이러나? 시어머니가 자리를 왼편으로 옮겨앉는 것이 보이고 최기사가 내려 시어머니 옆자리 차문을 열었다. 다세요. 아니에요. 다 왔는데요 뭐. 다세요. 다시랍니다. 마음은 그대로 고개를 싹 돌리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걷겠어요. 하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세요. 어서. 못난이 같으니라고. 영은은 차도로 내려서서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지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회사에 그이 만나러 나갔었어요. 눈이 간지럼을 타는 것 같은 그 특유의 눈웃음을 치면서 시어머니가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주웍거린다. 날씨도 찬데 수고가 많군요 새 애기가. 그래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우리 아드님이 그래? 뭘 하시든가요? 제가 짐을 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은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에게 자신의 결심을 한 번 더 다짐하듯 나직하고 확실하게 말했다. 비굴할 필요가 없었다. 이따위 인간들 앞에서. 저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이것도였다. 난 새 애기가 참을성이 꽤 있으신 줄 알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들을 부추겨 가면서 주와라 같이 뛰던 사람이다. 어떤 남자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건. 그래서 짐을 싸시기로 했나요? 네 하고 대답하려다가 영은은 정회장의 주의를 상기하고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내일 그 일을 만나보시겠대요. 하며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저런! 그런 일로 회장님에게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듯이 놀라는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얕아서 큰일이군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괜한 일을 하셨군요. 세기는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한 딸은 시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절대로 친정부모님께 아무 말씀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차고 앞에 멈췄다. 최기사는 잠깐 내려 있으시지요. 인천댁한테 내방 전기 담요 켜놓으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벗어들고 배곡같이 흰 손수건을 꺼내 알을 닦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고지식한 분이에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흠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 알고 그만한 화도 안 내겠어요? 영은은 입을 다문 채 그저 넘기자고 생각했다. 흠이 없었다고 백번을 주장해도 뒤집힐 공사는 없다. 이들 모자는 사실이 어쨌든 영은에게 흠이 있어야 했다. 회장님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영은은 그녀가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요. 짐을 싸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짐을 싸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런! 그건 본심이 아닌데! 본심은 뭔가요 그럼? 회장님은 그래? 짐을 싸도 좋다고 하셔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에 섬뜩했던 순간부터 싹뜨기 시작했던 추측이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징그러운 노파는 아들한테서 이미 내가 회장님을 만날 거라는 보고를 받은 거야. 이 갑작스런 태도의 표변은 자기네들의 음모가 맞아떨어져 수학을 거두게 될 경우를 생각한 포석일 거야. 능란한 모사꾼은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이지 않는 법이다. 시어머니는 유치한 수준의 음모꾼이다. 정 회장이 짐을 싸도 좋다고 했다는 영은의 말에 그 심술 맞은 뺨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 영은은 무시하고 자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잖아요? 땅바닥으로 두 발을 내려놓던 영은이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정시했다. 그럴 필요가 왜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제 보호자시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시어머니가 안경을 걸치면서 쫄깃쫄깃하게 비웃듯 천천히 말했다. 사과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영은은 뒤통수가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없어요. 사과라는 게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겠죠. 왜냐면 전 전혀 생투집을 잡히고 있는 거니까요. 자신의 귀에도 놀라우리 반치 매몰차고 고집스러운 말투였다. 시어머니의 기름한 눈이 안경 알 속에서 아연하게 그녀를 보았다. 입도 조금쯤 벌어져 있었다. 영은은 차문을 힘껏 하다붙이고 또박또박 대문을 향했다. 깔보지 말란 말이야. 이튿날 눈을 뜨면서부터 영은은 간단없이 눈앞이 휘잉 돌아대는 현기증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다. 죽을 평이라도 들었나? 간밤 10시쯤 남편이 그 순결 사건 이후 처음으로 2층에 올라왔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놓고 침대 발치에 서서 그는 이마를 찌푸리고 성가스럽다는 듯 거만하게 말했다. 정 회장이 왜 날 보재? 난 모르겠어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러시야? 퇴근하고요. 사실대로 얘기했어? 내가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알고 있다니.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은은 서랍을 빼고 내의 등속을 가방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고 있어요. 한동안 남편은 기척이 없었다. 한참 만에 짐 싸는 게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 조금 풀죽은 음성으로 말했다. 영은은 목살했다. 짐을 쌓을 것 같으면 정 회장 만나고 어쩌고 할 것도 없는 거고. 짐을 싸도 한 번은 만나봐야잖아요. 그는 한동안 또 말이 없었다. 영은은 일을 계속했다. 모자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은은 안다. 아무 기대도 희망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다. 봉은 될 수 없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 정 회장이 삐끗 잘못 생각해서 일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 한데도 영은이 쪼개서 거절할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남편이 쿵쿵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아, 싫어. 남편의 발소리조차도 왈칵 그녀는 싫어졌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발소리 안 내고 걸을 줄도 몰라. 결혼 때 갖고 온 가방 일곱 개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채곡채곡 자신의 옷가지며 구두며 화장품이며 를 챙겨 넣었다. 인천댁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나오란다는 남편의 정가를 갖고 왔을 때 영은은 침대에 놓은 채 형기증과 싸우고 있었다. 형기증은 눈을 감으면 우주가 빙글거리는 것 같았고 눈을 뜨면 방 전체가 빙글거렸다. 아침 잡수셔야지 세대. 차려다 줄까 어찌까 나중에 먹을게요. 9시가 넘었어. 만화님도 일찌감치 출타하시고 아래층 비었으니까 내려가자고요. 어지러워서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게 없으니까 어지럽지. 누워있어요 그럼. 10분쯤 뒤에 인천댁이 쟁반을 들고 들어서는데 청국장 냄새가 왈칵 비위를 뒤집었다. 난데없는 구역질에 외꽥거리는 그녀에게 인천댁이 수건을 입에 대주고 있다가 애기 쓰는 거 아니오 세댁 불쑥 영은의 콧잔등을 후려갈기듯 했다. 설마 아무리 재수가 험악한 팔자라지만 이 상황에 아이까지 들어앉아 있을 수가 영은의 머리가 성급하게 뒷걸음질을 쳤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생리를 치렀었다. 휙 하고 계산이 이달로 뛰었다. 예정을 닷새가 지나고 있었다. 아줌마 닷새 지났는데 벌써 입도 타는 법 있어요? 닷새밖에 안 지났수? 그럼 아직 모르지. 청국장 뚝배기를 치우게 하고 그녀는 반공기 정도 밥을 먹었다. 하는 짓은 딱 애쓰는 짓인데 카펫 바닥에 털버덕 앉아서 부스럭거리며 속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면서 인천댁이 다시 한번 석연착해 말했다. 어제까지도 숨어서 피우던 담배를 그녀가 갑자기 공공연하게 꺼내든 것이다. 이 방에 가방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대충 되돌아가는 판을 알겠는데 나는 내가 먼저 나갈 줄 알았더니 새댁이 먼저 나가는 거요? 어제 낮에 먼저 있던 소녀아이가 전화를 했었다는 것이 그녀가 왜 이 집을 나가겠다고 작정했나에 서두였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없는 걸 확인한 후 영은을 찾다가 인천댁과 이야기가 된 모양이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일찌감치 냉수 마시고 쏙 차려 보따리 싸세요. 내짝 나려고 그러세요? 만 6년 동안 뼈 빠지게 부려먹고 돈 50만원 받아들고 나왔어요. 설마 6년 부려먹고 50만원이 그게 인간이 할 짓이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말 못하는 개새끼가 6년 동안 집을 지켜줬어도 집 지켜준 값으로 50만원은 싸다고 하겠구문 한 달에 평균 잡아 8만원씩만 잡아도 500만원 돈이요 세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4만원 다 커서 12만원 그렇게 평균 잡아도 말이요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여차하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끊었다고 했다. 더 이상 놀라고 절망할 일이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모래를 한움큼 입속에 털어넣은 것 같았다. 소녀가 했다는 이야기 내용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그녀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고도 남을 노파처럼 생각되었다. 한정없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의 소용돌이에 될 대로 대라 죽을 태면 죽어라 완전히 자신 전체를 내던지듯 하고 있는 동안에 잠이 들었었나 보았다. 어딘가 먼데서 새댁새댁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새댁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네 인천댁의 침대 옆에 서있었다. 얼른 일어나 나가봐요. 친정 아버님 오셨어. 친정 아버님 이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홀령이 오셨을 리도 없고 정 회장이 집으로 찾아올리는 더구나 없다. 날 찾아요? 무슨 말이야? 집을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나원 내려가셔서 알아보세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헛개비를 봤단 말이야 그럼? 틀림없이 신랑 이름을 대고 세댁을 찾던데 친정 아버님이시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던데 아버지의 아버지의 홀령 정 정 정 정 회장 이든 이쯤 이쯤 대면 서둘러 나가볼 수밖에 없다. 아버지 홀령 인지 정 회장 인지는 나가보면 알 것이다. 서둘러 옷을 바꿔 입으면서 영은은 도련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울컥 차오르는 걸 느꼈다. 아버지가 함께 였던 세상은 이렇지가 않았었다. 불안도 두려움도 어설픔도 없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엿에 묻힌 밀가루가 떨어지듯 순간순간 아버지에게서 외로움이 푸슬푸슬 떨어져도 그 옆에서 영은은 꿀같이 단잠을 폭폭 잘 수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였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지도 않았었고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엄마가 세상을 떴을 때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뜬 엄마가 가여워서 울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때는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진 자신이 불쌍하고 서러워서 아버지를 괘씸해하며 즐기게도 많이 울었었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님 어디 계세요? 대문 꺼내 나가봐요. 들어오시라고 해도 한사코 안 들어오세요. 대문을 여는 그녀의 바로 눈앞에 정회장이 푸근하게 웃고 서있다. 웬일이세요? 하면서 영은은 제 방에서 대문까지 움직여 나오는 동안 자신을 찾는다는 이가 살아있는 정회장이기보다는 아버지의 홀령이기를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너 너 보러 너 보러 왔지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소방 불러서 회사에서 얘기했다. 주소방한테 약도 그리라고 했지. 들어오세요. 영은은 몸을 조금 비키면서 말했다. 들어갈 시간은 없고 지금 내가 갑자기 일본을 가야 하는데 너 비행장까지 차 타고 가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돌아오는 길은 저 친구가 맡을 거고 주소방 한테도 내가 그럼 하고 얘기했다. 네 알았어요. 옷 받고 입고 나올게요. 돌아서려는 그녀에게 정회장이 그대로도 좋다. 내가 시간이 없어. 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나만 내려놓고 넌 곧장 오면 돼.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검정 안고라 스웨터에 검정 벨로아 롱 스커트. 발은 얇은 누비 덧뻗어내 샌들인 채 그녀는 대문을 닫고 정회장이 하라는 대로 차에 탔다. 9시에 연락이 왔어. 일본 친구가 세상을 떴다고.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지. 언제 오세요? 장례식 보고 와야지. 동갑내기 친구의 죽음이라는 부고 자체가 주는 때문인지 정회장의 옆얼굴과 말소리가 어딘지 치연하게 느껴졌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회장이 영은이에게 얼굴을 돌리고 너그럽게 웃었다. 난 걱정 난 걱정 난 걱정 없다. 아직 자신만만한 건강이야. 그러신 줄은 알아요. 회장님. 토요일 오후 한시 근처 차는 광화문에서 한동안 막히고 서대문 로타리를 앞두고 한 차례 또 막혔다. 시간에 되겠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만 빠져나가면 막힐 데가 없습니다만 목과 어깨가 딱 달라붙은 회장의 레슬링 출신 운전기사가 황제 앞에 공손함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조차 황송한 것 같은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다른 것에는 다 느긋할 수가 있는데 길 막혀 비행기 놓칠 것 같은 데는 한 달이 난단 말이야. 서대문 로타리를 지나자 차는 운전기사의 예상대로 거침없이 잘 달렸다. 영은아 네? 차도 잘 빠지고 하니까 이제 네 얘기를 하자꾸나. 네. 대답하면서 영은의 시선이 짧게 운전기사 뒤통수로 향한 것을 정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괜찮다. 이 사람 귀는 자동장치야.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귀가 절벽이 돼버리지. 안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회장이 앉은 자세를 조금 움직여서 저쪽 창쪽으로 붙듯이 하며 상체를 영은이 편으로 돌렸다. 10시부터 30분 동안 네 남편을 만났었다. 정회장을 마주보며 영은은 그 다음 말을 기다린다. 한마디로 애가 너무 어리고 미숙해. 사내 사내 자식이 당당한데도 자신도 없고 잘못 키워졌어. 제 어머니 거는 모르고 있더구나. 모르는 채 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어. 모른다고 해요? 몰랐다니까 그런 걸로 믿어두자. 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너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데 너 어떡 할래? 그 사람이 그래요? 본심을 말하자면 헤어지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주어도 없다는 구나. 거짓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헤어져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서 저도 괴롭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아닐 뿐더러 어머니가 헤어지란다고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호통을 쳤지. 너 이 녀석 사내새끼냐 계집애냐 네 모자가 정 단순히 그 문제만을 갖고 널 내몰려고 하는 거라면 얘기는 간단하다. 먼저 그 녀석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댈까 했지. 저는 믿는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널 믿고 또 설령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지난 일은 지난 일 아니겠냐고 회장님이 무서워서 발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네. 내 생각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나 너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니. 너와 내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니? 좋아. 그래. 아무튼 그 녀석 나한테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제 어머니는 지가 설득을 할 것이고 너한테 다시는 못되게 굴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좀 두고 보자. 깨는 건 어렵지 않아. 한두 달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마찬가지야. 불만 불만이면 불만이라고 얘기해.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부실해서 기회를 줄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이 들어도 나는 꼭 한 번의 기회는 줘왔다. 누구에게라도. 이놈은 자르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는 꼭 한 번 더 줘. 왜냐 경솔했었다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야. 알겠니? 알겠어요. 갔다 와서 만나자. 밤에라도 전화를 해보고 싶다만 참아야겠지. 혼자 가세요? 자비서가 따라간다. 공항 건물 입구에 자비서 말고도 서너세 간부들이 나와 정회장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회장이 내리기 전에 가볍게 영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갔다 오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는 그녀의 눈에 예고 없이 눈물이 차올랐다. 뭔 난놈 집으로 들어가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 틀려진 데 없거든 내일이라도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와 그럼. 짐은 벌써 싸놨어요. 알았다. 넉넉 잡고 사흘만 참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산대교 중간에서 영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현기증에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자지러질 것 같았다. 대문에 인터폰에 남편 목소리가 나왔다. 누구십니까? 얼어붙은 마음에 대답이 쉽지 않았다. 누구세요? 나예요. 터벅터벅 도살장으로 가는 소같은 심정으로 계단을 오르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섰다. 가발이를 걸친 외출 차림이었다. 뭐야 사람 근무 중에 오라가라 하고 자기가 회장이면 내 회장이야? 완전히 시비쪄다. 영은의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다. 빨리 들어가 봐 엄마 기다리고 계셔. 왜냐고도 묻지 않고 영은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닥치는 대로 날아오는 대로 받아 넘기자는 오기가 있었다. 이제 들어오시는군요 우리 세기 어서 이리와 앉으셔서 숨 좀 돌리시고 선생님께 뵈도록 하세요. 뭘 보이라는 건가 사십대쯤에 볼까한 얼굴색의 남자가 이마며 콧망울에 기름을 번들거리며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영은을 보고 있었다. 우리 집 삼십년 의사 선생님 이시지요. 세기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한의원 원장 선생님 이세요. 세기 진맥 좀 해주십사고 바쁘신 선생님 일부러 모셨어요. 저 아픈데 없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앉으세요 세기 마주친 시어머니의 눈이 웃고 있는 뱀 같았다. 아픈 아픈 데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인천댁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가 손자를 볼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선생님 모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 하는 짓인가. 닷새 넘기고 입떡하는 법은 없다고 해놓고는. 영은은 더 이상 군소리 없이 의자에 다소곳이 앉으며 생각한다. 어쩌려고 일어나 이 사람들은 임신을 했어야 하는 건가 안 했어야 하는 건가 그들이 어느 쪽이든 그녀의 계산으로는 임신일 수가 없고 그녀의 상황으로 임신이어서도 안 되었다. 네. 겨울새 네 번째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 흔들리는 잉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